이쪽 분야에서 일을 하게 되면 선수들이 있는 에이전트다 그러면 명심해야 될 것은 주말이라는 건 없습니다. 새로운 선수를 발굴하러 아니면 소속된 선수들을 직접 만나보러 가던지 어느 상황에서 언제 어디서 어떤 이슈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지니, 알라딘 지니인 것 같아요.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황재균 선수가 메이저리그 첫 경기 홈런 친구 보고 울었어요. 저 진짜로 너무 그냥 감격스러워 야구 경기장에서 그런 희열을 느꼈던 적은 또 없었어요. 한국, 일본, 미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야구 선수들을 관리를 하고 있는 GSI 스포츠에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이한길이라고 합니다.